김기현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친윤일 수 있다 김기현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것입니다 김기현이 윤석열한테 왜 그러지? 라고 이 영상을 보면서 김기현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1심 부부 밀당 연인 이렇게 질문하는 김기현이 의외로 밀당 연인을 들었네요 황교안 대표가 윤석열 쪽을 굉장히 지지하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상을 벗어난 어떤 행동일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김기현이 윤석열을 안 들은 게 참 의아한데요